강원도 둔네 을주나 횡성에 있는 피닉스 바크에 에어스크린을 을주하러 가는 길입니다 진출하십시오 이어서 420미터 앞 면후 뱅장 뱅장 백방웨어 아직도 눈이 some 피닉스 펴고 창이 되나? 러닝스 하셨어 캠핑도 좋고 아직 저기 모델이 타면 좋죠 아 몇 번 앉죠? 아 저기 모델이 한번 설치해 봅시다 그럼 이제 날씨가 잘 못하는 가슴이 아무튼 나이큼리야. 엄청 크네 엄청 커 높이 8m 일단 줄을 메어 가지고 그래도 뭐 해야죠 뭐 그제 아 일단 빠르게 안타게 해줘야 되겠고 비올까봐 잘 말리고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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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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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